안녕하세요 신디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 피젯큐브 후기를 찍어보도록 할건데요 일단은 열어가지고 꺼내서 올게요 이렇게 피젯큐브 되있구요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사용선명서 그런게 있고 이렇게 되있어요 한번 다 해볼께요 일단 이거를 톡톡톡톡 소리 나는거에요 이거는 조이스틱같은거 조이스틱같은거 이거 누르는거 같고 손 차지해보면 살짝 하여있어요 손가락 이렇게 이건 뚝뚝뚝딱이고 돌아가는거 이거는 이거는 돌아가는거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네 이상으로 피젯큐브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